음악 유마경 연구강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7이 되겠습니다 만주수리와 미말로키리티의 전쟁과의 드라마적인 벨스팅 사립부트라의 독특한 엑스팅 그녀의 무너한 부디스와 여성의 전쟁이 이 단계는 마지막으로 만주수리의 전쟁은 만주수리의 전쟁은 마헤나 wisdom upstaged by the someone who is apparently a mere household and as we saw in chapter 2 apparently no model of virtue at that companion of the gamblers and prostitutes. 그러니까 만주수리와 문수보살이죠. 이 말 아키리티 사이에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비불교의 신이자 여성인 사리푸드라의 극적인 승리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비불교의 신이자 여성이 사리푸드라에게 극적으로 승리를 반영하는 이 대화는 궁극적으로 대승지혜의 전형인 만주수리가 명백히 단순한 집주인에 의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보았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도박공과 매춘부의 동반자에 대한 미득의 모델이 없었습니다. 챕터 8 비말라키리티 conduct dialogue with a series of bodhisattvas from 만주수리 인토리 later traditions, including various chants and texts and schools as a source of the notion that truth is beyond language. And especially framed acts of silence are its most adequate expression. And then, B.M.L.K.R.E.T.E.는 B.E.W.O.N.성 주제에 대해 만주수리 측근의 일련의 보살들과 대화를 진행을 하죠. 말하자면, B.M.L.K.R.E.T.E.는 궁극적으로 이 대화에서 최고로 등장합니다. 주제에 대한 그의 진술은 그의 유명한 침묵, 침묵의 침묵. 이는 일련의 교체 전체를 관장하고 안목적으로 마지막 말로 구성이 됩니다. 텍스트의 이 부분은 진리가 언어를 초월한다는 개념의 원천으로서 다양한 선 텍스트와 학파를 포함한 후기 전통에 중요했으면 특별히 구성된 침묵의 행위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고 챕터 9, B.M.L.K.R.E. uses his powers to conjure up a magically emanated Bodhisattva, whom he sends to a remote Buddha, world to patch a wonderfully fragrant type of food that is eaten there. The emanated Bodhisattva brings this food back to Himalakirthi's home. And he uses a single ball full to miraculously feed the vast congregation in attendance. 이말라키리티 takes the occasion to deliver discourse on the necessity of suffering as a means of teaching for the beings in Shaqamuni's Sha'a world. 그러니까 위말라키리티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술처럼 발산하는 보살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멀리 떠는 부처세계로 보내서 그곳에서 먹는 놀랍도록 향기로운 음식을 가져오죠. 기적을 행해가지고 방출된 보살은 이 음식을 위말라키리티의 집으로 가져오고 그는 또 한 그릇을 사용하여 참성한 광대한 해중을 기적적으로 모입니다. 비말라키리티는 Shaqamuni의 사색에 있는 존재를 위한 가르침의 수단으로서 고통의 필요성에 대한 설교를 기회로 삼습니다. 챕터 10 비말라키리티 picks up the entire assembly in his room in one hand. 자연스러운 가르침을 입고 공연하여 이곳은 사나이의 곳에서 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암담하니 여진이 부다 암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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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장바구니를 자세히 앞서의 챕터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육을 제공하여 제휴의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은 아난나는 아난나는 싸라밭카의 임페리어 투 보디사트바스 위말라키리티 딜리버스 언나드 티칭 위말라키리티는 한 손으로 자신의 방에 있는 전체 회중을 집어들고 암나팔리의 정원으로 기적적으로 운반해 그들이 부처와 아난다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 있던 대중으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데리고 부처님과 아난전자가 있는 암나팔리의 공원으로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난다가 앞장에서 설명한 훌륭한 음식의 향기를 맡을 때 그것은 어떻게 부처가 어떻게 중생의 해탈을 성취하는지를 설명하는 가르침의 기회로 사양이 됩니다 아난다는 시라바카가 보살받아 열등하다고 인정하고 이말라키리티는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것도 계속 이제 어떤 성문승들 보다는 보디사뜨받아 올등하다는 것을 소승보다는 대승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챕터 11 그러니까 이말라키리티는 그가 부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하고 이 가르침은 1년의 부정으로 전달이 되고 부타는 사리프타라에게 이말라키리티가 실제로 아촉불 부타가 창조하고 감독하는 부처 세계 아비라티의 보살임을 개시를 하죠 암나팔리 정원에 있는 군중들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이말라키리티는 그의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여 전 세계를 정원으로 이제 데려옵니다 기적을 행하는 계속 지금 기적을 행하는 거죠 유마경의 그 내용에서 보면 사가모니 부처는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비라티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묘희세계는 동방묘희세계라고 그러죠 아촉불 예언하고 이말라키리티는 부다 월드를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챕터 12 書 1.3.4.199.1991 The text close with a formula statement that the teaching it delivers should be preserved and transmitted a new sermon expounded a series of characters of inter-imperial bodhisattvas which prevent them from attaining the highest attainment. 그러니까 본문은 그것이 전달은 가르침 보존되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공식적 진술로 끝이 나는데 새로운 설법은 열등한 보살들의 일련의 특성들을 살아요. 그들이 지구의 성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륵의 경을 맡기신 것은 후세 중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챕터 유마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인 유마일 거사는 이말로 퀴리티는 사과모니 부처님 당대에 바이살리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비즈니스맨이죠. 재벌이었습니다. 재벌. 중인도 겐지스강 지루인 간다크강의 연안에 발전된 컨머셀 시티 상업도시 바이살리는 화폐경제가 발달했고 화폐, 돈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이죠.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이 넘쳤던 것입니다. 유마일 거사는 이 시대의 자유롭고 진취적이며 비판적인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마일 거사는 이말로 퀴리티 거사는 즉 불교의 죄가 신자로서 불교의 진술을 체득하고 청정한 행위를 실천하며 가난한 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또 불량한 자에게는 훈계를 주고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인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있으면서도 대승의 보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대승의 보살도 대승의 보살도를 실천한 분이다. 성취하여 출가자와 동일한 종교 이상을 실현하며 그러니까 출가자나 다름없는 죄가에 살면서 그것도 사업을 하면서 비록 세속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출가자와도 동등한 그런 어떤 종교적 어떤 이상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신자들의 어떤 이상상이에요. 이상상. 그러니까 속세에 살면서 어떤 출가자들이 수행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런 이상형이란 말입니다. 이 유마일을 모델로 하여 반약의 서준의 공의 사상을 신철적으로 반약의 서준의 공의 사상을 신철적으로 반약의 서준의 공의 사상이죠. 체드간에는 대승 보사로 실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실천도 세속에 있어서 불도를 실천하고 완성하게 된 물설법에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 이 내용의 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유마경은 제가 신자인 유마일 거사를 중심인물로 내세워 출가중심주의 형식적인 부파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형식적으로 그렇죠. 출가중심주의는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진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교 교리 사상의 어떤 발달하는 과정에 경계에 있는 겁니다. 소순과 대승에. 그래서 유마일 거사는 방편으로 병이 들었는데 일부러 문병 오는 사람에게 설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칭병, 병을 칭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비유지. 비유. 성아버니 부처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제자들에게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갈 것을 명하였지만 일찍이 유마거사로부터 신란을 든 적이 있는 제자들은 병문안 가는 것을 극구사여 마침내 부처님의 명을 받아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온 문수보산 앞에서 유마일 거사는 기존의 출가중심주의 불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비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첫째는 현실의 국토가 불국토다. 현실의 국토. 그렇죠? 대승불교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불국토가 어디 저 멀리 어디 하늘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불국토다. 이제 그런 얘기고. 또 두 번째는 자비정신의 실천. 불교는 자비잖아요. 지혜와 자비. 이 불국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자비성신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셋째는 평등의 불의사상. 너와 내와 둘이 아니고 출가와 재화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궁극적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정토와 애토가 둘이 아니고 애토라는 건 이 사바세계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사상을 통해서 절대평등의 경지에 들어가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불의문이 있죠. 저래가 뭐 불의문. 다 이게 유마경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이 세상이 불국토다. 유마경의 핵심은 쭉 보면은 너너출가 중심주의에 기울이지 말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봐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애토가 바로 불국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의 정신을 실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의사상 강조. 네 번째는 모든 중생들에게 모두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 사상은 현실의 인간이 비록 번뇌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뭐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일체의 번뇌가 곧 여래의 정성이다. 사람은 괴롭고 걱정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래가 될 수 있는 씨앗이다. 그래서 불법은 번뇌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였죠. 그래서 유마경은 물론 출가자들에게도 읽는 경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제가 생활을 하는 제가 불자들에게는 하나의 이상상으로서의 그런 경전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유마경에 대한 아웃드 라인 The Outline of Imalachity in Dedeza Sutra를 약 6강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마경 6강 강의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